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의 신도들 또 온라인 예배로 가정해드리는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삶을 삽시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성경적 기도울리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두 주간 예수님의 산상수원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성정적 기도울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선적으로 하신 것이 뭐냐 예틀을 깨라. 예틀을 깨라. 예틀을 깨고 새틀을 갖추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왜냐. 예틀이 뭐냐.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체질로 태어납니다. 율법주의로 사게 됩니다. 율법주의. 맞다. 틀린다. 나 죽고 너 죽고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을 요구하는 이러한 율법주의 예틀을 완전히 깨버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보금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완전히 보금적 세틀을 갖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강조하신 것이 뭐냐. 팔복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팔복. 제가 사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행복 비전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난주에 예쁜 책자로 나왔습니다. 2020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보금치유와 24제자인데 이 책이 보금으로 치유가 되고 어떻게 이수사 제자의 삶을 현장에서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이수사 제자의 삶을 삶 속에서 영향력을 입힐 수가 있느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직접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글로서 책을 글로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듣는 것하고 읽는 것하고 여기에 묘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을 때 깨닫지 못했던 내용들이 읽으면서 또 그렇게 깨달아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보시고 읽어보시고 읽는데 제가 볼 때는 빨리 읽으면 한 시간도 안 걸려요. 한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책 읽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작은 책자로 아주 작고 글씨도 많지 않고 그림만 많고 그래가지고 빨리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작은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도 몇천 원 그래가지고 신속하게 이것을 읽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구입해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시고 그렇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책을 많이 냈지만 인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고 여러분은 이 책을 사는 순간에 헌금하게 됩니다. 교회에 헌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많이 구입해서 이제 생명 살리는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는 기도에 대한 세트를 갖추라 그렇게 봤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오해가 많이 되는 것이 기도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 정리를 잘 예수님 해주셨습니다. 천국이란 무릎으로 전진한 나라다 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 이제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입성하게 되어있어요. 천국을 다 가는데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생정명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유든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개인차는 있지만 일정기간 살게 됩니다. 기도는 특별히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살면서 하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 나라 못 누려요. 구원 받아 놓고 하늘 자녀가 되어 가지고 왜냐?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못 누리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불행하게 살도록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지 불신자처럼 고생고생하다가 죽어서 천국 가겠지만 천국 가는 건 사단이 못 막아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못 누리도록 이 그리스도를 누리도록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초대 예수 믿은 선진들은요 하나의 말을 안 누렸어요. 뭐 가졌다 못 가졌다 배워도 못 봤다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의 말을 누렸다고 상세기 3장 이후로 이 땅에서는 누가 왕이냐? 사단의 왕이. 상세기 3장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사단이 왕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단이 다 장화하고 있어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문화인들, 예수인들 다 잡고 자기 시기 이런 거 잡고 BTS가 만든 이 모든 노래들 세 개를 했더니 싹 다 사단이 누에이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너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너는 너를 지켜. 전부 다 그 내용들을 보면 전부 사단 찬양이고 상세기 3장 내용이 사단이 다 음악 가지고 사람들 다 잡아버려. 이 무슨 이 작품들을 가지고 사람 다 잡아버려. 그게 미쳐들어. 세상 경제에 미쳐들어. 돈도 못 버는데 죽도록 일하도록. 사단이 모든 걸 다 장화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예수님 재림 전까지 예수님 재림 전까지 그때는 완전히 무지경에 갇혀버립니다. 이 사단이.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라 육신의 눈에 안 보입니다. 영의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까지 우리가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이고 있는 영적 대적자를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어요.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은약 붙잡은 기도예요. 은약 기도라고 합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어느 종교는 기도가 없습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영적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세요. 교회를 다녀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영적 힘이 하나도 없어요. 삶의 내용을 보면 불신자하고 거기 같아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무지 힘들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 속의 모든 지위와 기도 속의 모든 회복이 기도 속의 모든 보아가 다 감추어진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 다니면서도 모르게 만들고 사단이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그냥 사용하면 악한 마귀가 벌벌 떨며 도망가는데 그렇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내 속에 숨어가지고 도둑놈같이 숨어가지고 끊이 없이 나를 속이고 나를 실패하게 하고 나를 빈들게 만드는 욕이 있는데 예수 이름 부르면 끝나는데 안 불러요. 잊어버리고 살아. 이 사기꾼에게 당해가지고 자자 관심을 다 정신에 혼을 빼놓으니까 다른 데 박혀가지고 안 불러. 어마어마한 이 권세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면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르니 내가 나를 영화를 까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데 안 불러요. 안 불러. 기도 안 해요. 죽으라고 기도 안 해요.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기도 안 해요. 실패하면서도 기도 안 해요. 신기하지.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현장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있어요. 시원하게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실패의 DNA로 성공의 DNA로 생각과 마음을 잡으면 완전히 실패의 생각이 성공의 DNA로 싹 바뀌었군요. 어둡게 살던 삶이 밝게 확 부정적인 삶이 긍정적으로 소극적인 삶이 정극적으로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를 잘 믿으면요. 언약기도 제대로 하면 무조건 행복하고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다니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사람이나 빌빌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당당해야지. 기도 안 하니까 실패한다는 사실 인정하고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계 모든 신도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경적 기도 원리의 이 원리를 따라서 세트를 다 갖추어서 삶의 현장에 대한 변화의 주도자 입사체사로 멋지게 쓰임 받기를 죄므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삶의 활력을 위한 기도입니다.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종교 차원이 다른 영적 본질을 붙잡는 영적 본질을 붙잡는 언약기도 이 언약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먼저 가르쳐줘요. 그리고 기도의 유일한 대상과 기도의 핵심,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 그분이 누구냐 우리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리지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라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이름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였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점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다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다른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제일 기뻐하신 것입니다. 내 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때 그 속에 허감이 물러가고 그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사가 허무하는 최고의 축복의 현장이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구속사 성취 구속사 성취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구속사 성취 우리는 구속사 성취에 도구로 쓰임 받는 최고의 행복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바라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기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한 후에 이 땅의 삶에 대해서도 강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이든 우리가 영육간의 삶의 활력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까지도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 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뭘 그렇게 미리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냐. 내가 다 책임져 내 삶을 책임져 주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쓸 것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아시는 이라. 다 아신다. 빌리포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빌리포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토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거 처음 하고 살아요. 이거 응답받아야 돼요.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셨다. 봐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 말씀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잘 살고 못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너를 높이고 낮추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너가 믿어라. 그 말씀이에요. 특히 본문에 보면 한 달분 양식이나 1년분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일용할. 일용할. 헬라말로. 에피오시온. 에피오시온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꼭 필요한 것. 다시 말해 인간적인 욕심으로 그렇게 많은 물질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인간의 욕심. 인간 욕심. 끝이 없습니다. 수백억을 가졌다. 수백억 엄청나죠. 수천억을 가졌다. 강남 사람들은요. 수천억씩 통장에 입대해 있어요. 이천억 삼천억. 아니 헌금 천억도 없이 불안해. 어떻게 살아갈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 강선은 별로 없지만 수백 수천억이 있는 사람이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만족하십니까? 수백억 수천억이 있는데 만족하십니까? 물었을 때 예 저는 만족합니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습니다. 사람 욕심이 끝이 없어요. 아마 지구를 다 가져도 만족 못할 거예요. 너무 먼 소리니까 가상동에 있는 등촌등 아파트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그다음 단계 또 나아갈 거예요. 인간이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알면서도 왜냐 미리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시의 삶장 물질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 나 중심으로 살고 있다고. 세상 이 땅에 살면서 성공해야지 성공구심. 이게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옛 틀입니다. 이 옛 틀에 다 같이 불신자처럼 산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바벨탑 인생이 무너져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래서 사단 주택 경우에 속이는 겁니다. 다 사람들이 속고 살아요. 내일이면 좀 괜찮겠지. 내년이면 좀 괜찮겠지. 그게 10년도 지나면 내년이에요. 속아야 속아야. 영계 모든 중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지금 책임져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문제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하나님 기도하면 문제되지 않음을 말씀하세요. 저는 기도하면 네,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마지막에 기도하는 제일 마지막 부분 코로나19 바이러스에서 우리 가족, 우리 예원가족, 우리 다락방 가족 지켜주셔서 2, 3, 7 날 살해 주역되게 하여 조합사사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할 것 없어요. 오늘의 끝 염려것도 하지 말고 내일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끝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 다하시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볼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 속에는요. 날마다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는 거잖아요. 하루 먹어요. 하루. 하루 종일인데 매일 하나님 앞에 강구하라니. 그러니까 우리 하루에 삶을 사는 동안에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그것이 되게 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니. 그 속에 거기 들어있어요. 이 속에 24, 25 영혼의 응답이 들어있다. 그 비밀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 다 되시기 바랍니다. 12절 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언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읍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 영적으로 뭐요?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은 공격해요. 다시 말하면 즐겁게 신나게 하나의 나라 누리면서 힘차게 살지 못하도록 계속 사단은 공격합니다.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그 공격 핵심 루터가 정죄의식을 심어져요. 정죄의식. 죄 안 짓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죄 안 짓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죄 안 짓을 사람은 어디 있어요? 이 정죄의식. 욕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괴롭혀요. 정죄의식을 심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 정죄의식을 심어지면 움츠러들어요. 소심해집니다. 한 발자국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런 정죄의식에서 자유함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식에 빠지지 말고 정죄의식에 빠질 이유가 없다. 사두바홀도 로마스 8장 1절 2절에 영적으로 가슴 벅차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 해방이다. 지금 해방이 되고 있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해방시켜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완전히 해방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탈에서 다 이루었다.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끝난 거라고. 법적으로 완전히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이 사제의 축복을 여러분이 감싹감격하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사면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사단의 종에서 사단의 손에다 빼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도부 감옥에서 사형논도를 받았다 지라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저 사람 오늘 석방시키시오 하면 끝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없어요. 석방하면 오늘 끝난다고. 끝난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석방시키시오 하면 나완대 오늘 당장. 그게 특별사면이에요. 여러분은 똑같은 로마서 3장 2, 3절의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특별사면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시잖아요. 내가 받은 사죄의 축복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이 부분은 주기도 문에서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마치 하나님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도 당연히 용서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아요. 쉽게 용서할 수 없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줬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게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을 경우가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기름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독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 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의 핵심이 뭐냐 이 땅에서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참 자유, 참 평안, 참 기쁨, 참 이 감사를 누리느냐 못 누리냐 이 달리였는데 여러분이 복음이 주는 이 축복을 누리냐 못 누리냐는 용서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느냐 여기 달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용서받아 하는 자녀가 됐는데 내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한 나를 피곤하게 한 나를 손에 입힌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참 평안, 참 풍성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지만 그러니까 용서의 삶을 살아라. 이유 없어요. 이유가 없다고. 거기에 대해서 목사님 한번 당해보세요. 나처럼. 그냥 이유가 없다니까요. 이유 없이 지구상에 내 속이 분노하고 미워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용서예요. 미국의 사상과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영웅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용기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단 10분 빨리 용감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진정으로 강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먼저 다가간다는 겁니다. 먼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전에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입니다. 보금의 눈을 가지고 먼저 다가가는 보금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보금을 누리는 사람을 먼저 다가가다. 먼저 용서해 주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안아주고 이런 용서의 삶을 살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용서하면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예요. 은약 잡고 목사님 설교에 하나님 말씀에 용서하라 그러니 가서 정말로 네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라 무조건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빌고 용서하면서 내가 용서한다 그건 용서 아니에요. 더 열받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게 화해가 일어나면 그렇게 먼저 다가가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서로가 다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잃는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얻게 된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용서는 하나도 손해볼 게 없어요. 모두 얻게 된다. 그러니까 용서 속의 가정의 원리스. 용서 속의 직장의 원리스. 용서 속의 사회가 원리스해야 된다. 용서의 모든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임한 사제의 축복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참 보금적인 관계로 회복되는 이런 증거의 길을 제목 주부합니다. 두 번째로 성리 생활을 위한 기도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영적 승리하려면 기도를 해요. 하나님 기도해라.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고의 시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시험이라는 것이 직면하게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그게 아니고 사단이 주는 템포테이션. 그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유혹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악의 실체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라는 얘기에요. 내 인격으로 내 힘으로 절대 못 이긴다 사단은. 예수님도 기도하죠. 아니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어마무지하게 고통스럽고 힘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방할수록 힘을 달라고 땀방울이 피방울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영적 싸움 이기게 해달라고.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드로는 소고장 8제를 말씀합니다. 건신하라 깨워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삼킬자를 찾고 다니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걸 못 막았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못 오게 합니다. 이래저래 코로나19 통해 교회 못 오게 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이 상식의 3장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이 일어나는 현실이에요. 앞으로 더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배 못 드리게 해요. 못 드리게. 모이기를 피하게 해요. 말세에. 모이지 마라. 자꾸 사단이 온갖 장난을 다치고. 지금 사단 장난이 있어요. 아이고 교회 안 나갈게 세상 변하네. 아이고 코로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뭐 채릴 필요도 없고 뭐 주차장도 복잡해 갈 것도 없고 아이고 편하네. 그렇습니까? 계속해 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완전히 눈이 안 보니 영적으로 와라. 무리져버려 어느 날. 목숨 물고 교회에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주일부터 이제 주일학교 다 해복되는데 전부 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살아야 될 이유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언약 잡고 당당하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단이 역사한단 말에 끊임없이 삼길 차를 잡고도. 이 교회에서는요 중요한 사람들 뭐 힘없는 사람 별로 그렇게 뭐 이런 사람 안 건드려요. 교회에 가장 여기 이 여운교회에 누굴 건드려 교회를 저술 담겨야 박살되버리지. 교회들 다 그러다니 사단이 다니면. 그래 어창노. 그거 딱 잡아. 교회에 팍 박살되면. 목사 싸움 무특여.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걸 당해놓고는 모르지. 우는 사자 아세요? 굶주린 사자.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야구부 사장 철제는 이런 마귀를 어떻게 피하라고 말 안 했어요.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기도의 비밀하는 사람. 언약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얘기예요. 왜 피합니까? 꼴리 앞에 정면 도전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너가 모독하는 망군의 여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허감이 꺾인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찾아온 이런 환경 속에 찾아온 모든 허감이 다 끊겨 도망간다. 한 길로 왔던 이 길로 일곱 길로 도망갈 지어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영적 특권이에요. 영적 특권. 여러분은 왜 자살합니까? 왜 포기합니까? 왜 욕심 걸립니까? 여러분 속에 찾아온 허감을 못 쫓아내서 그래요. 기도를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렇게 못 쫓아내니까 당해버린단 말이에요. 당해버려. 영적 특권을 못 누렸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영국의 필립스 목사님이 쓴 너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와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서 올바른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이에요. 특별히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털 속에 가두어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경보던 성도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내 생각 털에 가두었어요. 내 수준에 가두었어요. 그야말로 작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조은은트 목사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안하지 마라. 왜 제안하냐? 하나님을 제안해요. 무궁무진 능력이 있으신 어마어마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제안시켜버려요. 나는 못한데 지 수준에 하나님을 가두어버려요.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처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쫌생이 같이 좁은 땅에 살다 보니 소가지가 그냥... 그걸 어떻게 세금험하겠어요? 매일 날 자기 쳐다보고 내 능력을 뭘 해요? 내 환경을 쳐다보고 내 환경을 가지고 무슨 2, 3, 7 나라가 멀리만 보이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어요? 내 수준 가지고. 나를 넘어서는 게 기도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게 말씀이요. 나를 넘어서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예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신문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런 영적 권세를 삶의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증거하면서 참된 성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권세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 모여 모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돼야 한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제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호주 출신 신학자입니다. 데이빗 팀스라는 목사는 이런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뒤집으면 내 나라가 끝나게 없어서 그 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나라가 없어져야 돼. 내가 가지고 내가 내 세상 내 나라고 하는 이거 끝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기도도 장학세계 3장 6장 11장 나 물진 성공 중심 기도가 아니라 사병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중심 은약 기도를 하라. 모든 것 거기에 맞춰져라. 제시된다. 그래서 우리 연계 모든 신고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맞춘 기도 이걸 통해서 최고로 하나님을 돌리는 성경적 기도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부터 하나님께 쓰신 이 특권을 누리게 하야 주옵소서 어마어마한 풍성한 삶을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수도 우리에게 신분공세를 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는데 이제부터 모든 우리 연계의 신고들 삶 속에서 이 특권을 누리게 하야 주옵소서 언제나 나 중심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역들이 되게 하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